정신 차려 이담! 저자는 사람을 홀리는 구미호야 훈남의 탈을 쓰고 있는 교활하고 간사한 여우일 뿐이라고 저리 잤어요? 네 뭐 잘 못 잔 것 같은데 따뜻한 구기자차 한 잔 들어요? 구기자는 간을 보호해주면서 피로 회복에도 좋거든요 뭐야? 내 간을 왜 챙겨? 내 간으로 뭘 하려고? 간사한 여우 아 참 아직 당시 취향을 몰라서 일단 이것저것 사봤는데 간사한 여우 아이스크림도 사줬어요 간사한 여우 아 그리고 다미씨 등록금은 제가 부담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왜요? 굳이 안 걸으셔도 되는데 뭔가 다미씨가 감수해야 될 불편이 크다 보니까 어쩐지 좀 미안해서 뭔가 보상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학생이니 등록금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응 괜찮은데 그럼 그 계좌는 문자로 보내드리면 되는지 IBDA apostles혀 약이 צ snow 고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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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enro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